내가 이거 하고 나와가지고 근데 내꺼 좀 많이 쉬워 쉬워요 코끼리코 10번 하고 슬리퍼 던져서 받기 가연씨의 미션이고요 저는 오늘 몸을 많이 썼어요 한국 간식 근데 간식은 유현씨가 나 챙겨왔어 어떤거 아니야 그럼 까는거인지 알려줘 양말 벗어 대현씨가 대현씨가 양말을 대현씨 기완아 파이팅이다 아 네 나머지 한쪽은 이따가 끄덕으로 가져가시고요 네 네 다현씨가 썸버린 기회가 있었어요 네 정말 감안스럽네요 네 다현씨 지금부터 매력을 더 쓰시면 남은 한쪽 양말까지 네 참아주시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뽀뽀관식 네 뽀뽀관식 네 네 네 여기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던져주시는거에요? 아니요 아니요 내가 그리고 신발 괜찮으세요? 신기 편안해 어 어 다행히 또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네 네네 다 아무도 안 신었거든요 아 새로 신기 편안해 신기 편안해 아 위에 해도 돼요 네 위에 하셔도 돼요 편하게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양말 있어요 여기 아 아 한쪽만 하셔도 돼요 한쪽만 하셔도 돼요 네 한쪽만 하셔도 돼요 아 네 토끼리 꼭 열팔 아 열팔 되고 한쪽만 하셔도 돼요 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시작 아 일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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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내려요 아 다섯 다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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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왜 이렇게 즐거워요 던져 던져 바로 던져 바로 바로 아 아 아 아 아이고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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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반대로 두신 거예요? 아 아 괜찮습니다 네 꼼꼼한 시간 아쉽게 아 진짜